안녕하세요 최은영 학생이 어떻게 되세요 최은영 학생이 그 다음에 창역 나가시면 준비하시고 갈매기 바덩이에 걸 지어라요 은한 나 저 허리에 눈물 찬는데 저 멀리 수평산에 눈물해 가나 자 오늘은 Она 것이라도 아니 것이네 네 우리 깩거리 같은 여수 여름도 좋지요? 나쁘지 주세요 감사합니다. 성모 동기 모기 베텔 의지하여 꽃돌이 청창가에 앉은 게 첫 금배 꽃돌이 가물가물 눈대 불하나 오늘도 아 동백도 난 우리도 갔네 네 잘했습니다